이번에는 요리가 또 나와요, 오전에? 로제로. 아, 로제. 리조또를. 리조또를. 아, 베이스는 또 이겁니까? 베이스는 이거예요? 베이스는 이거고요. 사골. 우리 주아가 크림도 안 먹어요. 그래, 식성이 달랐어. 네, 그래서 이제 사골은 먹여야겠고, 그래서 토마토를 넣어서 로제를 만들어주면 그거는 먹어요. 기가 막히네요. 저 슬라이스 해놓으시니까 되게 편하네요. 저게 생략되니까 되게 간편해지는데요. 대단해요. 입맛에 다 맞춰주네요. 이제 육수. 아, 이것이 바로 로제의 색이지. 이번에는 로제 리조또입니다. 밥도 그냥 집에 있던 밥, 그냥 아무거나. 그럼 빨라지. 네. 아, 진짜. 이건 제대로 완전 레스토랑 맛 날 것 같아요. 아, 맛있겠다. 너무 맛있어. 이제 리조또도 끝났고. 두 가지 요리가 한 10분 만에? 네, 이거 하나 가지고. 10분 만에 끝나는 거네요? 네.